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283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7권 14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기도할까요 자 구호 외치기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지난 시간에 얘기가 이 바리세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시력을 찾게 해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것저것 물어봤죠 맨 마지막에 그 눈을 띄어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he is a prophet 그 사람은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딱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봅시다 그랬는데도 they still 그들은 여전히 did not believe 믿지를 못했습니다 뭐를 그 사람이 맹인이었었다는 것을 장님이었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장님이었다가 자기의 시력을 되찾았다는 것 자 시제를 보면 메인은 과거고 이거는 뭐예요 과거 완료 had 다음에 과거분사 그래서 믿지 못한 것보다 장님이었다가 시력을 되찾은 것이 더 이전이죠 그래서 더 과거를 썼습니다 이 성경책을 보면 참 정확하겠어요 that he had been blind and had received his sign 그래서 낭송하고 암송 올라오르면은 성경 말씀이 제일 좋다 아주 문장이 정확하고 그 글자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그 영적 파워가 대단해요 이 성경을 낭송하는 것은 그게 진짜 좋다니까 얼마나 문장이 아름다워 그걸 믿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until they sent for 언제까지 언제 언제까지 until they sent for sent for는 뭐예요 sent for는 누구누구를 부르러 보낸다 부르러 보낸 sent 누구를 보내는 건데 for 누구를 부르러 데리러 the man's parents 그 남자의 부모들을 부르러 보낼 때까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보통은 이 until이 들어가면은 이 일이 일어나면은 이 앞에가 내용이 바뀌는데 예를 들면 뭐 언제 언제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그 기한이 되면 내용이 바뀐다 이건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응? 그 부모가 와도 믿지를 않았지 계속 근데 하여튼 이런 문장을 썼어요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ok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보면은 they still did not believe they still did not believe they still did not believe 여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that he had been bl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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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ad received his sight and had received his sight and ha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그 사람의 부모를 부르러 보낼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하도 하다 하다가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낳을 때부터 장님이었었다는 게 맞아? 아니면 낳을 때부터 장님이 아니고 장님인 체 하면서 앉아 있다가 얍! 그러니까 눈을 뜬 거 아니야? 뭐 등등을 이제 별하별 추리를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야 부모 데리고 와봐 부모 데리고 와서 한번 진짜 낳을 때부터 진짜 장님이었었나? 그거 알아보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ok? 자 이 until을 좀 봅시다 until은 언제 언제까지 줄곧 어떤 일을 했다 I'll take care of my brother 나는 내 brother를 돌보아 줄 거야 언제까지 until my parents come home 우리 부모님이 집에 오실 때까지 줄곧 계속 할 거다 계속 until은 그 전의 행위가 계속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I'll not fall asleep 나는 잠에 들지 않을 거야 until he goes to bed 그가 잠들 때까지 I'll listen to music I'll listen to music 나는 음악을 들을 거야 until he finishes his homework 내 brother가 숙제 끝날 때까지 음악을 들을 거야 그래서 until이 시점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계속 되는 것을 나타낸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until의 일이 벌어지면 이 앞에 나온 상황이 끝나고 이 앞에 나온 상황이 끝나고 끝나고 다른 말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시면 take care of 하는 게 끝나요 그리고 I'll fall asleep 나는 잠이 들 거야 그리고 내 listen to music이 끝나요 until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기 본문에는 조금 다른 것이 그 사람의 부모를 보낼 때까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왔으면 믿었냐 나중에 보면 여전히 안 믿었어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래서 they still did not believe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 봅시다 they still did not believe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that he had been blind 그가 장님이었었고 and had received his sight 그리고 시력을 되찾았다는 것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그들이 그 사람의 부모를 부르러 보낼 때까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they still did not believe that he had been blind and ha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한 번 더 아주 쉽죠 자 따라해봅시다 they still did not believe they still did not believe they still did not believe and ha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they still did not believe that he had been blind and had received his sight and ha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한 번 더 they still did not believe that he had been blind and ha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자 쉽죠 쉽고 재밌죠 자 까먹기 전에 좋아요 엄지청 누르시고 그리고 아직도 구독 중에 아니신 분은 꼭 구독을 눌러 두세요 그래야지 찾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꼭 내가 아는 누구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나시는 분은 공유를 눌러서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우슨 아 그럼 사람이 와요 아저씨 아이 응시 아이 아니요 아저씨 아니요 그 자리에 의해서 그 사람이 흔한 제 때에 대신에 그 사람을 주셨는지 그로하여 그 사람을 주셨는지 그 사람이 흔한 그로 그로 들으신걸 그 사람을 주셨는지 그 사람이 사 Relax 어이게 And I washed, and now I see. Some of the Pharisees said, This man is not from God, for he does not keep the Sabbath. But others asked, How can a sinner perform such signs? So they were divided. Then they turned again to the blind man. What have you to say about him? It was your eyes he opened. The man replied, He is a prophet. They still did not believe that he had been blind and had received his sight until they sent for the man's parents. Now, there was a Pharisee, a man named Nicodemus, who was a member of the Jewish ruling council. He came to Jesus at night and said,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but no one could perform the signs you are doing, if God were not with you. Jesus replied, Very true,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again. How can someone be born when they are old? Nicodemus asked, Surely they cannot enter a second time into their mother's womb to be born.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they are born of the water and the Spirit.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has placed everything in His hands. Whoever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whoever rejects the Son will not see life, for God's wrath remains on them. Wow. Thank you. Thank you.